네, 현재 우리나라 여군은 만여 명으로 전군의 직책과 임무의 제한 없이 활발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군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양적 확대와 질적 확대를 이루며 괄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 국방뉴스는 여군 창설 67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여군의 선구자인 여성광복군 오희옥 지사를 만나 일제강점기 시절 조국을 찾기 위해 싸웠던 여군의 삶을 조명해봅니다. 김설희 기자입니다. 목숨을 잃을 바에 같이 대항하고서 죽어야죠. 아흔한 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전쟁이 나면 적과 싸우겠다고 단언하는 오희옥 지사. 일제강점기 시절 잃어버린 조국을 찾기 위해 13살에 기꺼이 청년공작대로 입대해 군자금 모금 등을 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청년공작대가 한국광복군으로 편입된 뒤에도 목숨을 걸고 비밀편지를 전달하는 등 첩보활동을 하며 일본군에 대항한 대한민국 여군의 선구자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시절에도 조국 독립을 위해 최일선에 나선 여성광복군은 29명. 당시 그들은 남성들과 똑같이 군사훈련을 받고 선전공작과 첩보활동 등을 하며 지금의 여군 이상으로 나라를 위해 용기와 기계를 갖고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그런 만큼 오지사는 여자가 남자와 다르지 않으며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여군이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의병장이셨던 할아버지와 광복군 장군인 아버지를 보며 3대 독립운동 자손으로 커온 오지사는 나라의 안보에 대한 물음에 이내 말을 잇지 못하며 조국 통일을 위해 튼튼한 국방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꽃다운 나이에 조국을 위해 비밀편지를 건네던 손이 주름 가득한 손으로 바뀐 지금. 아은의 애국가에 나라사랑정신을 되새겨봅니다. 국방뉴스 김서울입니다.